자 이번 시간에는 유효 범위의 필요성, 또 지역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함수 a를 정의했는데요. 자 이 함수 a는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i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0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그 함수 바깥쪽에서 for문이 동작하고 있는데요. i의 값을 0으로 해서 i의 값이 5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시키면서 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다음에 i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. 자 실행을 시켜보죠. 자 실행 결과는 1,2,3,4. 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출력이 됐습니다.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바꿔서 제가 이 i의 앞에 붙어있는 var를 없애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로딩 바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조금 있으면 컴퓨터는 다운됩니다. 브라우저가 다운되죠. 크겠습니다.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for문 안에 들어있는 i의 값이 이렇게 선언된다는 것은 얘는 프로그램 어떤 함수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코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i는 전역변수가 된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제가 a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저 a라는 함수 내부적으로는 변수 i의 값을 0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에 var이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은 것의 차이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. 붙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i의 값이 전역변수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즉 a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라고 하는 변수와 이 for문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i라는 변수의 이름이 같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a가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결코 i의 값은 5보다 커지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loop는 끊임없이 무한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? 같은 이름의 변수를 중복해서 사용했지만 각각이 취지가 다를 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코드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코드가 아주 복잡한 코드고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코드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.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 역사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지역변수, 전역변수 다시 말해서 유효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예전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던 거죠. 물론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칠판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적고서 자기가 무슨 변수를 쓸 것인지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경우에는 이 변수 이름 앞에다가 자기의 닉네임을 적어주는 자기의 닉, 뭐, 이고잉 언더바 아이 그리고 얘는 뭐, 리체 언더바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앞에다가 프리픽스나 그 접두사를 붙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, 이름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, 완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전역변수 지역변수라는 것은 마치 디렉토리랑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컴퓨터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데이터 하나였던 겁니다. 근데 이것을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갤 수 있게 한 거죠. 그게 파일이죠. 자, 근데 파일이 많아지면서 같은 이름을 갖는 파일들이 생기면서 같은 이름이니까 덮어쓰기하면 옛날에 파일은 없어지잖아요. 자,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파일들을 묶어주는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 디렉토리 안에서는 디렉토리 안에서는 같은 이름을 써야 되지만 각각의 디렉토리,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서는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충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. 자, 바로 이런 식으로 기술을 발전을 한 것이고 프로그래밍도 바로 이런 이름의 충돌 또는 로직의 충돌과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관점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도달하게 된 어떤 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사안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구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전역변수, 지역변수 그래서 유효범위의 효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그 효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